간병비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물어봤더니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가 4.4%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14.7% 그리고 80%가 넘는 사람들이 국가와 환자가 나누어서 부담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으니까 국가가 좀 나서줘야 된다. 그리고 점점 100세 시대라는 게 고령화 사회로 이미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도움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에요. 재정 부담 때문에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맞습니다. 나라에서 이걸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복지국가라는 게 그런 것들인데요. 나라에서 어느 정도 케어를 해주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부담을 아무래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급 판정 말씀을 드렸지만 등급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기존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이런 장기요양보험 혜택들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국민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이란 걸 내놨습니다. 지난 12월에 발표됐다고 하죠. 국민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이름이 뭔가 거창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내용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추진되는 계획인데요. 일단 굵직한 거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병원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늘리겠다라는 대책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 용어도 생소한데요.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간호간병이 모두 있으니까 간호도 해주고 간병도 해준다. 네. 맞습니다. 다 해주는 건가요?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있고 간호사 선생님 있잖아요. 간호사가 간병까지 다 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요. 특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이 되는 건데 이거는 병원이다 보니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간병비가 현재 일일 한 15만 원 정도 하루에 15만 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간병비 간병 서비스도 한 2만 원 내외 본인 부담금 2만 원 내외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는 여기 입실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단점이 그거였어요. 사실은 그동안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있기는 있었지만 경증 환자 위주로 조금 운영이 돼 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간호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 1명당 환자 8명에서 많게는 12명 이렇게 케어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분들, 치매 환자분들이나 인지장애를 아주 심하게 앓고 계신 분들은 간호사분들이 일일이 케어를 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중증 환자 전담 병동도 따로 두고요. 일부 병원에서만 시행하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중증 환자 병동까지 쭉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간호 인력도 좀 늘려가지고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까지만 돌보도록 하겠다. 이런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간병비 탈출 대책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굵직한 거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입니다. 이제는 요양병원에서도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거 지난주에 사연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요양원까지만 적용이 됐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우리가 간병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 부분은 지원이 안 됐었던 거죠. 그런데 간병비 지원을 시범 사업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까지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바꿔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매년 15조의 돈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국고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계속 이게 국고에서 나올 수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15조 원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지금 예상되는 수치예요. 얼마나 들어갈지는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 얼마의 재원이 필요한지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이후에 그 필요한 부족한 부분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거는 이렇게 혜택이 넓어지는 건 좋은데.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의 사실 기금 상태가, 재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거죠. 이 재정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는 보험료율이 7.09%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7.09%, 월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7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요. 이대로 유지하게 되면 2028년, 앞으로 4년 남았는데. 2028년에는 지금 쌓여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또 보장까지 더 확대한다고 한다면 그 고갈의 속도를 훨씬 더 단축시키는, 악화시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현행 7% 수준에서 조금 더 올린다거나 아니면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을 조금 구조적으로 바꾸는 그런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노후 돌봄 대비 준비를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했다가 이제 59.6%, 간병비를 목적으로 저축한다가 41.2%, 그 다음이 치매, 간병보험에 가입했다가 19.5%로 나왔는데요. 국민들의 60%는 장기 요양보험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제 재정이 고갈된다고 하고 그리고 등급이라는 게 있어서 1등급부터 아마 5등급까지일 텐데 등급에 따라서 지원되는 액수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돈은 내가 마련해야 돼, 개인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거 들었는데 간병보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한 20% 정도가 여기 들었다고 하던데 간병보험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암보험, 그러면 암을 대비하기 위한 암에 걸렸을 때 진단금이라든지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암보험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간병보험도 간병 상태에 빠지게 됐을 때, 간병인이 필요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입원이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간병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간병인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해주는 건데요. 이런 간병인 보험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나온 지도 오래됐고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에 맞게끔 또 각자의 특성이 있어서 이런 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자신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필요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간병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병인 지원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간병인 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른 걸까요? 앞에 있는 간병인은 똑같고, 간병인을 지원해주면 간병인을 보내준다는 뜻인 것 같고, 간병인 사용이 조금 뭔지 모르겠네요. 간병인 사용. 저는 이걸 해봐서 알죠. 간병인 지원은 그야말로 간병인을 지원해주고 보내주는 거고, 간병인 사용은 비용을 일부 대주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돈으로. 네, 용어가 간병인 보내드립니다 보험, 간병인 할 때 돈 드립니다 보험 이렇게 하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맞습니다. 간병인 지원이라는 건 실제로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파견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병인 사용은 간병인을 쓸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불해주겠다, 보험금으로 지급해주겠다, 현금으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